인도하여 조심하여 죄는 나의 졸모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멜 깁신이라는 영화 배우가 예수님의 고통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보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 고난이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할 수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한계원 권사님 게시판에 올린 글 보니까 영화 보면서 도무지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성교사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새가족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환상이 혹시 깨어질까봐 영화를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여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일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온전히 구원 받고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교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룡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이 찬송처럼 사십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심지어 사역자들 목회자들 중에도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또 죄짓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던 삶을 주님께 그냥 고백만 하고 회개만 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죄 안 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는 죄를 이겨보려고 애써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심지어는 죄 지은 값으로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죄를 청산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결론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이유 그것은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가 없었지요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되죠 죄는 이겨져야 안 지어지는 거예요 죄 안 지어지게 되어져야 죄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이기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대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와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짓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죄와 싸우는 문제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죄와 싸우려고 하면 마치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과 꼭 같아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데 승리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입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따라오시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아주 멋있는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게 됩니다 졸면 하나는 빠지고 이상하게 입게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14절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알아도 그것을 결론 삼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마음에 내가 아직 세례받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은 여전히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산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럼 세례를 받겠다고들 하세요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참 귀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 이제는 청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안 찍고 살려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진리를 허리띠에 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내가 결론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신경을 매달라고 하셨어요 이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내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두르는 갑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마귀가 처음에는 코두숨도 안 쳐요 야 너 진짜 죽었냐? 너 안 죽은 거 내가 보여줄까? 그리고는 또 혈기 나는 거 성질 나는 거 또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 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막 부축힙니다 죽기는 뭐가 죽어? 넌 안 죽었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없이 무너지게 돼요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안 죽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고 하는지 또 내 성질 붓도 두고 찌르고 꼬집고 아유 안 죽었네 죽었다면서 안 죽었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의의 호신경 가슴을 가로막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육신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육신의 혈기, 육신의 정욕 있는 것을 들추어내서 여러분이 안 죽었다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이 이미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두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이 안 죽었다고 너 아직도 죄의 종이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야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어 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환란의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전부 흰옷을 입었어요 왜 흰옷이 되었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전부 흰옷 입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중병에 들어서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오지요 마귀가 마틴 루터의 병상에 들어왔어요 아주 음흉하게 마틴 루터를 비웃는 웃음으로 큰 두루마기를 마틴 루터의 병상 앞에 쫙 펼쳤습니다 마틴 루터가 병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두루마기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다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틴 루터가 마음에 다시 절망이 옵니다 내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 내가 진짜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십자가 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마귀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 모두 다 내가 다 지은 죄야 그러나 너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 모든 죄에서 나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 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지워졌어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이제는 내 의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시려면 신발 중요해요 정말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갑자기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가 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갑자기 신경질이 나고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도무지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즉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평안이 정말 여러분에게 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말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맥스엘 화이트 목사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이 목사님께서 2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살 때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때 독일 폭격기들이 밤마다 영국 런던을 폭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맥스엘 화이트 목사님은 밤에 잘 때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꼭 기도하기를 보혈로 그 집과 온 가족들을 덮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집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족들을 다 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깨지도 않고 일어난대요 밤새도록 폭격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바로 집 옆에서 폭탄이 터져서 집도 약간 손상이 갈 그런 급박한 상황이 와도 어쩌면 그렇게 꿀같이 잠을 자게 됐는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이끄시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적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하나 잘 챙기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가 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 나는 결국은 죄 짓게 되네 나는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낙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평생 사나 봐 이런 낙심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거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성질이나 혈기나 또는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그게 우리에게는 현실의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죄 안 짓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80노세가 어떻게 바로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되는 거죠 모세는 그냥 가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5천명이 넘는 무리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을 먹이라고 그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가진 게 뭐 있다고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밥을 다 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면 말 되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되지요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를 죄에서 건지고 죄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다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수도 용서하게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다음에 17제대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싸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싸움은 생각해서 오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끔찍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지 몰라요 제게 상담 메일이 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죽겠다고 그렇게 상담 메일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준 그 생각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마귀가 저에게 끔찍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추한 생각 상상할 수 없는 생각 넣어주는지를 몰랐었어요 제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중적이고 가증한 줄로만 생각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른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했듯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끔찍하고 더럽고 악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 넣어주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끔찍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내놔요 마귀가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지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생각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이제는 공격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야 마귀야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내게서 떠나가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고 오히려 좌절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십자가를 그냥 쳐다만 보지 실제로 십자가로 무장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로 무장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게 되면서부터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나를 막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임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재산을 많이 가진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진 이 놀라운 느낌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입으셨나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 입혀드렸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 부흥에 또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혀주실 겁니다 이번에 정말 다 무장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십시다 늘 반복적으로 드리던 예배 아니고 정말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죄에서 이김을 주셨구나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구나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감사합니다